코노입니다. 왜 기침을 그렇게 크게 해? 그냥 이거는 신제품 소식인 것 같아요. 요즘에 푸딩을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다고 그래요. 처음 먹어봐요? 뭐야 이거? 푸딩이래요. 스타벅스 초콜릿 푸딩. 근데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못 버리겠어. 아 맞아. 초코 크림 같네. 이거 휴가전거랑 달라? 쟤찌가. 맨야희가 제 라면 먹으러 왔어요. 드디어. 이거는 카라부치 라면이에요. 쟤는 미소야? 어 미소. 내가 드디어 왔어. 오예. 극박극 두람쇠. 극한 동거 시작. 유워보리. 군비 박서비스 1위. 오늘은 친구랑 저녁 놔두고 있는데 친구들 나와서 카페에 와서 편집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머리 또 잘랐어요. 머리 너무 금뿐만 길어서. 답답했어요. 둘 중에 걸로 하네.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뭐. 너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는 거. 아니 둘 다 먹고 싶어서. 아 그러면 내가 덴푸라 하니까. 너 가라하게 해줄게. 가라하게. 저희 주문이요. 네. 뭐 하실게요. 저 가라하게 자르고요. 덴푸라 복다게 하나요. 찍어서 먹는 거 같은데. 덴푸라 복다게. 네. 섞어서. 멸치 가서 드시면 돼요. 진짜 맛있다. 그럼. 접시 왜 이렇게 커? 아니 접시 왜 이렇게 크냐고. 저희 이거 그거 있잖아. 뭐 찍어. 이거 그거 아니야? 폐 밑에 깔아주는 거. 그 뭐지? 화장실에서 쓰는 거 대야, 대야. 대야인데. 야 어떻게 돼야? 생각이 안 나냐? 안 나 안 나. 아 지금 머리가 약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나요. 아 이거 좋아, 쉬운 거. 아니 난 그런 거 물어버렸어. 근데 이거 넣으면 약간 코에프 파스 냄새 나. 이건 진짜 안 써져? 이거 그거 아니야? 블루라이트? 맞아. 렌즈 끼고 넣어도 돼? 응. 나 안 되나? 근데 중몸을 좀 잘 했고. 안 써 있어가지고. 근데 그 블루라이트 하면 오빠가 진짜? 그냥 하루에 한 10번은 하는 거 같아 이거? 10번은 거의 약간 물 마시듯이. 아 이거 니꺼다.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것 같아. 아 그거 진정태이거든? 근데 이게 왜 뜨는데? 네. 아 진짜. 개 웃긴다. 이게 안에 시트가 라이스 페이퍼 같아. 좀 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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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서 주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그 시트 위에 한 겹이 더 붙어있어. 모양 맞추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보고 내가 안 걸려도 저번에 아무 생각 없이 썼다가 어? 왜 이렇게 빤빡 타지? 그러고 봤더니 시트, 시트를 버리고 시트 위에 붙어있는 당면을 미쳤더라고. 그럴 거 있잖아. 그럴 거 있잖아. 너무 화려해. 컵이 너무 귀여워. 난 이거 사서 주는 거 같아. 그치? 옛날에 엄청 옛날에 우리 막 유치원 때 막 이런 시절에 맞아요. 봉봉 같은 거 먹어요. 맞아요. 잠시로 진짜. 그 서백으로 주는 거. 맞아. 너무 귀여워. 먹어봐야지. 그 팩은 진정 팩이니까 이거 좋아. 베트남 거 같아요. 그거 좋아? 하나 더 둘까? 나 집에 샘플을 입거든? 나 샘플을 안 쓰는 거 알지? 썩어나고 있거든. 또 좋더라고. 그것도 베트남 아프어. 샴플이 진짜 샘플이래. 하지만 나 샘플 안 쓰는 색깔이잖아. 아 오늘 베트남 컨셉인데 베트남 여행 컨셉이래요. 그냥 이거 그대로 들고 가면 돼. 이거 그대로 들고 가면 돼. 야. 돈벌레 잡았어. 어? 돈벌레 잡았어. 언제 잡았어? 너가 잡았어? 아니 내가 잡겠냐. 아니 당연히 내가. 그러니까 그러고 그런 거잖아. 아니 나 아까 저놈이 엄마한테 엄마 지금 바퀴벌레가 나왔고 그랬다니 엄마가 얘 그게 뭐가 무섭다들에 그러는 거야. 저 바퀴벌레가 안 먹을 수가 있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내봉이 생길 수가 있는지 알겠어? 나도 나 얼마 전에 그거 먹었어. 트러플 트러플 오일 뭐지? 리도또? 그거 먹었는데 어떻게 알아? 맛있지 않냐? 왜? 향이 너 먹어봤어? 그거 너 뭐지? 여기저기 있지 않냐? 트러플 오일 그 어 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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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좋아하잖아. 응. 근데 근데도 좀 부담스러웠어. 어디서 파는데? 그 라면 수원에서 먹었거든? 아 수원에 핸드폰에 그 그게 이렇게 쪼밍이 보잖아. 이렇게 탁 지나갔는데 향이 확 나는데 그때는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지나갔다. 파일에서 맞는 거야. 맞는 느낌이야구나. 이렇게 지나갔는데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난다. 딱 먹었는데 그거를 향이 나잖아. 통각이야. 통각. 향이 딱 들어와서 콜을 이렇게 세려. 콜을 이렇게 세려, 진짜로. 그래서? 아니 그 정도야? 응. 근데 이게 그거 맛있는데? 그게 버거큰이 트러플 머시룸 맛있잖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맛있지. 근데 그거에 그거를 뭉툭해서 진짜 그렇게까지? 그거 1kg으로 뭉툭한 느낌이야. 으응. 진짜. 살상무기 아니야? 그 정도면 살상무기 아니야? 그런 것 같았어. 아니야 근데 약간 가끔씩 생각날 것 같은 뭔가 강해가지고 그게 중독되는 색으로 근데 한 3년 후에 생각날 것 같아. 너무 오래된 노래 너무 오래된 3년 후에 30년 후에 생각날 것 같아. 그런 기념으로 먹어본 거. 크리스탈 제1대에 왔습니다. 이거는 개살 옥수수 불법 맛. 누구야? 이 비주얼 맞자. 아 먹어본 것 같기도 하고. 맛있지? 장난 아니지? 신기해. 신기한 맛이 나. 근데 내가 먹었던 것보다 맛이 없어. 콘스프 맛이 나는데 콘스프 맛이 아니야. 이게 창의식 탕수에요.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어. 뭐? 우리는 기미 상품 마냥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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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먹어야지 많은 걸 먹을 수 있는 거야. 맛있다. 이거 겨울에 먹으면 진짜 좋겠다. 맛있다. 맛있다. 속이 딱 딱 딱 딱. 이거 뭐. 이거 좀 먹는 거야. 이게 샤오룩이라고 저희 이벤트로 받은 거고 이게 뭔지 기억 안 나. 나 기억 안 나. 쇼마이. 쇼마이? 내가 이것을 먹어볼게요. 이거 맛이 더 착한 게 아니고 좀 땅땅해. 근데 엄청 매콤해. 맛있어. 뜨거워, 그렇게. 이거 탄탄면. 볶음밥. 탄탄면. 탄탄면 너무 뜨거워. 왜 안 식는 거야? 정말 먹어봐. 땅콩받 엄청나게 나. 아, 진짜? 응. 오, 야, 땅콩 맛 진짜 많이 나. 진짜 난탄면? 응. 그 탄탄면 볶음밥에서 먹은 거랑 완전 달라. 아, 진짜? 이거는 디저트 망고랑 뭐라고? 파인애플? 응. 원래 이런 맛이 안 나고 와? 응. 난 진짜 망고 안 좋아. 진단 망고 맛인데? 맛인데? 진짜? 응. 응. 옥수수 맛 나는데? 나 안 먹을 거야? 더 먹을 거야. 더 먹을 거 나 안 먹을 거야? 나는 원래 이거 안 좋아하잖아.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으러 왔습니다. 밥 먹고 다 케이크 볼 건데 맛있냐? 내가 아까 더 졸려 form 뭘 레몬이랑 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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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매稱 어머, 쭈구쭈구쭈구 하는 거 아니야? 왜?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진짜 처음 먹어보다, 이거. 신기한 맛이지? 야, 이게? 커지는 거야? 안에 못 달아내라? 야, 물 달라고 할 때 내... 그게 나도 생각했어. 나도 가고 나서 생각했어. 어떻게 먹어야 되지? 오, 맛있겠다. 아, 이거 그냥 치즈물 같은 거구나, BFC. 그냥 폴이야. 폴이야? 응. 고르곤졸라 찍어먹는 그런 건가? 그 CJ1 VIP 나서 졌어. 어떻게 딱 너가 좋아하는 거야, 저 때? 그니까. 그냥 별별도 다 있어. 제일 재밌는 우조 쿠픈도 있고, 개달박상 할인 쿠프도 있고, 결국... 아, 맛 되게 치아나. 맛있어, 안 매워? 많이 안 먹었는데. 아, 그래? 너무 빨리 날라. 아니요. 한 번 더 고치면. 아니요. Нет! 내가 머리에 써놨어. 나 Amy Curtis한테 얘기를 안 했어. ㅎㅎㅎㅎㅎ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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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에일리의 당목 밀크티 파트야 ㅋㅋ ㅋㅋ 넌 아메리카노 먹을 거지? 응! 다 알아, 인마? 뭐야? ㅎㅎㅎㅎ ㅎㅎㅎ ㅋㅋ 계속 대화해 있어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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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신난다. 오늘 밥 난다입니다. 지금 후계수 와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951번? 아니네? 야 이거 양상보다 안 맞네. 이제 다행이다. 강릉에 왔는데 중앙시장 갈 건데 주차... 강릉 중앙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왜 차를 바칠 수가 없어요. 차가 너무 많아요. 취준이 다 해준다. 냉동화는 좀 봐야겠다. 와 나 다 날아간 줄 알고 나 울 뻔했어. 향후 돋가 왔겠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먹어야 해. 썬데이 아이스크림 같다. 아이스크림이 찍으면 좋지 않을까? 짠. 짠. 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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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음... 치즈 하나랑 땡초 하나요. 이거 치즈인가보다. 치즈하나 땡초 하나 이렇게 드세요. 치즈한 사이즈 같은 거 시도한 거. 치즈 먼저 해요. 어묵 크로케래요. 이건 치... 뜨거울 것 같아. 아까 아저씨가 뜨겁다 그런 거야? 안 뜨거운가 보네? 뜨거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 먹었어요. 또 한게요. 감사합니다. 먹을만해. 아, 뜨겁긴 한데? 응. 나도 먹을 수 있는 정도야? 응. 아니, 어떻게 먹어 이거? 호록. 호록. 근데 이거 후스 좀 덜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응. 진짜다. 진짜 맛있다. 야, 나 나무에 이거 있는 거 무서워. 호나무? 나무 이거 풀. 더 쿨. 아, 저 아이비 같은 거? 그게 아이비야? 아이비 아니야? 이런 거 다 아이비 아니야? 몰라. 나 아이비밖에 몰라. 그게 뭐였어? 아, 그게 하우스 주스야. 뭐 들어간 거라고 그랬는데? 케일이랑, 케일이랑 사과. 맛있지? 너무 별로야? 맞아요. 스타일 아니야? 사탕 맛나. 약간 새콤? 대신해요? 아니요, 새콤인데. 새콤이 여기를 잘 꼬리나봐요. 뭐? 근데 정말 맛있네요. 조금씩, 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짠. 짠. 첫, 있으면, 옆에 걸어가면 괜찮아요 이건 강풍이 있어요 뒤에는 강풍이 기지바르군 아니 전시를 대기풀을 맞아서 보는 전시가 세상이 뭐 뜯냐고 이거 좀 과자 있냐? 어 있어 이거 뭐야? 아 이건 저거고 빠개진 것 같아 뭔가 해봐 동영상 허벅이 왔습니다 이런거 많이 사네 근데 어떻게 너를 쿠션을 다 쓰냐 그래도 맨날 써서 그런가? 굳이 뭐 때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니까 한번 해볼까? 해봐 진짜 귀여워 얘가 뭐야? 얘가 이제 반란군에 이렇게 두두두두 이렇게 부하들? 다 이렇게 쓰고 있어 반란군에 두두두두두 부하들? 아 이거 제국군이다 제국군에 이걸 써가지고 애들이 이제 반란군 애들이 제압하는거야? 제압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좀 망충망충한 짓도 많이 했어요 그랬고요 근데 아 맞네 아 이거구나 이거 아 어 2인 엽떡 두 명일 때만 주문한다는 거 아니야? 세 명이사 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오리지널? 응응 2인 엽떡에 오리지널에 하고 치즈 넣고 어 당면 사리 어 엽떡을 처음 먹어봅니다 오케이 당면 당면 어 어 어 뭐야 당면 당면 나 뜨거울 거 같아 응 씹으면 씹을스러워 맵지 않냐? 응 그렇지 밥 먹고 나왔는데 갑자기 귀가 와서 근데 갑자기 앙떡이 개 신났어 갑자기 귀가 와서 아니 거의 길어 아니 저기로 가려고 야 근데 여긴 다 차있잖아 저기 저기 아니 하늘이 저렇게 저기는 맑아파 야 저기까지만 어떻게 잘 뛰어가면 될지 않을까 우리 아니 될 거 같아 근데 저 맑은 하늘 구름이 끝난 데까지만 뛰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뭐야 가라 내구 처음 본다고? 응 내구 원래 뜨는데? 아 근데 이렇게 막 아 이렇게 뜨는 거가? 어 어머 지금 같은 곳에 있는데 내는 말 나는 왜 이거 뭐야 아니 이것도 달라 강수 확률도 나 70%인데 너 그러니까 서울척지가 진짜 맞는데 모르겠습니다 뭘까 배스킹에 가려고 했지만 배스킹에 가려고 했지만 갑자기 비가 와서 배스킹 찾아서 갔는데 지하에 문 닫혀있고 지하에 문 닫혀있고 우리 텅 빈 남의 회사에 들어와 있었던 거 회사 어머님이 내가 쳐다보고 야 따뜻한데 숟가락에 기분이 이상해 빨대 이거 해서 먹어 좋아 미쳤다 뭐해? 찍어야 되지? 너가 찍을 거야? 일도 카페 왔습니다 카페에서 영화 보고 나 간단하게 밥 먹고 집 들어갈 것 같아요 어제 먹은 엽떡이 아직도 훅이 너무 수려서 여기는 경기도 광주에 오라우트라는 카페인데 되게 큰 카페거든요 근데 유명해가지고 주말에는 사람이 좀 많아요 편한 자리가 없어 어? 물 많이 없네 이거랑 뭐였지? 물만두? 맞아 원래 기다리는 게 제일 피곤해 아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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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뽀다기 진짜 시간이 남아서 커피와 국산 좀 걸렸다 월요일이 네 네 왜? 저 리액션 해야겠어? 이거 이거 아니요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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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딸기 우유 생각해 근데 나중에 근데 여기는 이민지 줘라 왜? 나 여기 거 바르면 이 불 터 그럼 강이 샘이 줘야겠다 향도 장미향 나 진짜 확실해 나 장미향 싫어해 네 강샘이 주자 강샘이 주자 야 뭐가 네 거냐 도대체 모빌레일 큰 병원을 가져간다 이게 네 거야 몰라 강샘이가 너 준 거 많은가 본데? 강샘이가 나 줄 것도 여기 있어? 아니 이건 뭐야? 그거 아이린 거 아 땡큐 이거 사면서 같이 샀어 정례품 다 털어버리려고 나도 하도 오래돼서 안 해도 돼 저거 다리야? 혜야? 뭘? 저거 혜야? 저게 다리겠니? 야 다를 수도 있지 안수꺼 구경이나 해라 아 귀여워 귀엽지 그거 예전에 안수 그거 아무 말도 안 나와 그거 뭐냐 그거 아 사실 안에 그거 그거 케이스야 아 너무 귀엽잖아 그냥 사진만 대충 찍는데 매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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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맛있겠다 야 근데 어 냄새가 새콤한데? 타수의 냄새라 맛있겠다 약간 그냥 물이랑 분리된다 비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 코트 저 코트 한 번만 다시 왜 그러고 있는 거야 색깔 막 색깔 꼭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야? 당황스럽네 굉장히 진짜 다 먹었다 뭐지? 저거 찍어 찍어 먹어 빨리 먹어 그냥 멋지다 멋지다 비율을 위해 또 이런prov Screen 수how 쇠 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